용고의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안 들어왔다고? 이게 말이 되냐?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 중 누군가가 2019학년도에 중3 학생들을 설득하러 가야 해 중3을? 어떻게 해? 1년 전으로 돌아오게 하는 장치야 그 버튼을 누르면 즉시 작년의 오늘로 돌아가게 돼 내가 생각하기엔 네가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? 지금 바로 가려고? 응 하지만 그 장치는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고 시간 이동을 하더라도 60초만 지속할 수 있어 그래서 가자마자 중3이면 아무나 붙잡고 설득을 시작해야 해 오케이 가보자 가자마자 중3이면 아무나 붙잡고 설득을 시작해 아 잠깐! 야 너희들 중3 맞지? 네 내가 미래에서 온 용원고 학생인데 그걸 누르면 2019년 설명 안 듣냐? 나? 아니 첫 번째 이동을 끝내고 왔어 뭐? 성공했어? 아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얘들아 나는 미래에서 온 용원고 학생인데 용원고 소문 안 좋지 않나? 용원고 소문 안 좋다고 아 뭐야? 아 뛰어 뛰어 그걸 누르면 즉시 2019년 월급으로 돌아가게 돼 얘들아 용고 쌤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아니? 잘 잘 모르죠 물론 다 열정적이잖아요 얘들아 혹시 삼강산무오행이라고 들어봤어? 삼강오행밖에 모른데요 그리고 용고에는 자율적 야자 시스템이 있어 다양한 동아리 교과교실제로 좀 더 질로픈 수업이 위클래스 복고드 학생의 정독실 자율 동아리 산책로 희망우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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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누르면 2019년대 그만!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뭐? 갑자기 왜? 수없이 많이 시도해봤는데 도저히 불가능이야 잠깐 기회가 딱 한 번 남았어 삼박키팥 보고 있어라? 오! 쟤야 우리 용고를 소개해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은데? 오케이 그럼 너희들도 이제 용고 오는 거다 그리고 이 이야기 다른 애들한테로 다 전해주는 거다 알겠지? 약속! 어? 아 큰일 났다! 아니 약속 못했는데! 어? 형! 어? 너희들이 어떻게 용고해? 형만 했던 거니까 용고 진짜 좋던데요 네 다녀만 해요 네 이제 너희들 차례야 어? 이거 뭐지?